강한 여자들의 저 강해치 랩 서바이벌 Unpretty Rhapsody Vol.2 라운드 1 혀 린 vs. 캐스퍼 BG 다큐, rock the beat! G.R. Boy 검은색 머리, 검은색 눈동자 Got a feeling that something ain't going right here 투명했던 친구들과 다른 게 좀 탁했던 내 마음과 생각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내 살결 가끔 걸려오는 오빠의 전화의 초등학생이 어른인 척을 하곤 했었지 또 밤에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where is that? 한국을 중국과 일원 사이 나라로 설명하고 날 감춰 왔었던 기억들 추억 거리는 벌써 몇 년이나 지나고 내 분이 이제는 성적표보다도 연하게 새겨져 있어 I don't need nobody to tell me that I need to forget and move on 캐스퍼 씨가 랩을 되게 탄탄하게 잘 하셨는데 긴장을 또 너무 많이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It's me, it's me, it's me, my real life My real life, my real life Yeah, everybody will listen up Uh, it's great to get up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할 수 없던 게 재능 나 같은 게 절대 생각 못했던 불가능 늦게 시작한 만큼 막장 같이 달려왔어 랩은 절대 쉽게 온 거 아니야 이 자리 지저분한 꼴도 많은 동네 몰입감 있는 랩을 메이킹 해오셨던 것 같고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지저분한 꼴도 많은 동네 천세라곤 여기 찾아볼 수 없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 마음의 빈 공간이 너무 많아 아픔을 음악으로 치유받아 내 음악으로 모두 치유받기를 바라 안아줄 수 있다면 난 내 두 팔로 너희를 모두 안아 나처럼 다치지 않겠고 안아주고 싶어 처음엔 뭣도 모르고 무대 위야 올라 이젠 눈물 보다 무대 위 더 잘 놀아 내게 남은 건 인 것뿐인지도 몰라 음악이 뭔지 이제서야 이 많아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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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